소리에 가보시면, 제어판 소리에 가보시면 있을거에요. 나중에, 이번판은 안하셔도 되고 라운드 끝나고나 하셔도 되고 던크랜이 물댕이에요? 누구저거게? 처음 들어보는거 같은데 겐지, 겐지 반사빠졌구요 상대 호거없이 디바 자리아 라인 하나 다운, 하나 다운 겐지 오른쪽, 겐지 디바 오른쪽 자리아 자기 침대 빠졌고, 디바 2층 어? 아나 다운 나이스 자리아 실드 빠졌구요 나이스 어, 이 솔저님 잘 쏘시는데? 겐지 반사빠졌어요 그냥 둘 다 살릴게요 네 어 디바 돌, 이거 가는거 없어요 나이스 자리아 주름실드 빠졌고 쟤한테 다운 쟤나타 죽었어요 상대 쟤나타 죽었어요, 상대 상대 궁 다 밀고 들어올거에요 한번에 자리아 궁 조심하세요 먼저 자리아 개피 호그 호그 나왔어요 디바 빼고 자리아 라인 호그 자리아 궁각된다 자리아 궁각된다 나이스 와우 동생이 많네 동생이 많네 강사합니다 상대 자리아 궁각 안 썼으니까 들어올거에요 이번에 아, 썼나? 안 썼네요 아 일단 안았다운 상대 안았다운 상대 안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없어요 어, 우리 루시우 비빌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루시우를 믿고 비벼봅시다 돌겨 아이고 빠이죠 나이스 호그다운 자리아 실드 둘도 없어요 자리아 겐지 왼쪽 겐지 위에 겐지 다운 우와아 호그 너무나 싫어 아이 호그 싫어 내가 심하게 꺼 죽이는 타이어 준비 와요 나노 강아지 준비됐다 설격하면 내가 지원하지 널 위축이었어 복찬도다 두 명 없어요 상대 탱커 겐지 겐지 반피 루시우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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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호그 그랩 제발 돌아오지마라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고기 고기 조기 예이 아유 공사하는데 자리아 자리아 주름질드 빠졌구요 라인 망치각된다 어 저 수녀 문주의 수녀 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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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각대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얘들 이제 궁 들어와서 공각잼 호그 그래 빠졌고 안 돼 호그하고 자리아 왼쪽 아이고 아깝다 딜이 내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솔즈니? 상대 라인 없어요 어이 겐지가 다 쓸고 다닌다 비빌 수 있으려나? 겐지 반사 빠졌구요 안 돼 나 빠져 나갈 수가 없어 예 빼줘 빼줘 떨리지 마 이제 다시 진영 2분 남았어요 시간 얼마 안 남음 우리 포 잘하시면 드셔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사운드 니가 재밌겠어 호그 떨어뜨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 상대 빠지네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공각 자리아 공각 자리아 공각 두 명 다 겐지 공 겐지 공 나이스 50초 50초 저희 뻥 있으니까 뻥하고 쫌 있으면 탱거 탱거 분들 공 들어오지 않나요 탱거 분들 공 들어오지 않나요 네 라인 줘도 되고 탱거 탱거 오케이 상대 디바 또 나왔어요 탱거 자리아 빼고 디바 나왔어요 상대 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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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개피 지금 루시오 홍kt firing 탱거 갱cks 탱거 탱거 탱거리 aqui manter 탱거 탱거 타입 Originally 탱거 이렇게 도중 안 돼 내 타이어 어이구 모아야돼 제발 와아 와아 추가 시간 와 극혐 까비 까비 이거 저 아나 될까요? 아나? 아 아나 하고 싶으시대요 어 탱을 못한대요 아 아깝다 거의 망한건데 희 음 어 어 아니면 시베리아 아니다 시베리아님이 자리아하고 뭐 안 되나? 자리야 잘하시네. 나갔으면 죽지 말이네. 꼬였나? 딜러? 저 있잖아요. 사탱이 아니에요. 저 탱고가 아니에요. 물론 솔전이 있으면 좋죠. 탱고인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까 했던 랭으로 아닌가요? 잘했던 것 같은데? 로드호그 라인? 디바? 자리야 없어요. 디바 라인 로드호그. 아나 반대편 2층. 디바 1피. 호그 렛 빠졌고. 호그 다운. 나이스. 저희 방 몇 개 됐어요? 몇 명 돌아가요. 몇 명 돌아가요. 그냥 정면으로 가도 상관 없겠는데? 라인 다운. 나이스. 디바 로드호그 빠졌어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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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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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간 채우기. 상대 2층. 떨어뜨릴게요. 저거. 나이스. 매클 있다. 2층. 2층. 1층. 1층. 어. 나이스. 2층. 哥건. 또 Health. 2층. 호그. 진짜. 네루니. 네? 캬이에도 인 relationships 받아요? 아니요. 안 받아요. 아오. 캬이에도 원래 힐캠 먹을 수 있었는데. 없어졌음. 예전에는 먹을 수 있었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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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죽을 뻔 우리 힐러 없어요 네 힐러 없어요 라인님 도와드릴게요 힐러 왔어요 죽어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없어요 개피 개피 자리야 개피 라인 반피 나이스 아 라인 개피 석양 정면 아오 망치라니 우리 라인님 죽겠다 다시 가죠 상대의 망치 빠져 망치하고 석양 빠졌어요 망치하고 석양 빠졌어요 망치하고 석양 빠졌으니까 갈 수 있어요 상대 2층 자리 안 잡고 있고 1층이에요 전부 제가 2층 자리 잡을게요 저 비트 있어요 저 비트 있어요 와 이게 뭐야 루슈 뽕 상대 한 명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상대 한 명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맥크리 오른쪽 호그 그래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하물 비웠어요 호그 호그 저거 잘라요 오른쪽에 있는 호그 호그 빠진다 나이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일단 하물보 뜰게요 신나게 달려보자고 차 호그 호그 맥크리 2층 맥크리 2층이 있어요 오케오케 호그 호그 맥크리 2층에 반피 호그 같이 죽죠 석양 뒤에 디디디디 석양 맥다운 자리야 자리야 뒤에 호그 혼자 남았어요 상대 호그 정면 아 이제 안되네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트레이서 다운 나이스 상대 솔져 트레이서 나왔어요 라인 호그 솔져 트레이서 트레이서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가요 상대 2딜 조합 솔져 다운 솔져 다운 솔져 다운 트레 개피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역행 빠졌어요 아 호그 호그 그래 빠졌어요 왼쪽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있어요 왼쪽 왼쪽 화물 왼쪽에 호그 힐 벤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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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오른쪽 위에 프리딜 나이스 나이스 일단 무승부 확정이고 2분 19초 네요 으흐흫 솔져 거의 괜찮은거 같은데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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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잘하시는데 라인 근데 솔저 못해도 지금 너무 좋아서 잘하시는데? 솔저 지금 DPS가 초당 10발이니까 DPS 200인가 그럴텐데 1초에 200 들어가요 헤드 꽂으면 0.5초만에 딜러 없어져요 헤드 다 꽂으면 0.5초만에 딜러 없어지 말도 안 돼 지금 딜러 아 현서 알겠지 근데 DPS 10발 맞나? 10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뚫고 뒤의 다리가 맞나요 맨날 왼쪽으로 돌아도 되는데 아나 다운 나이스 나이스 다운 자리아 실드 없어요 맥크릿 다운 루슈 루슈 루슈? 루슈 다운 수고하여 맞나? 스팟 날쑤? 지금 솔저 너무 쎄 또 나왔는데? 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초당 18 맞네요 미쳤어 딜량 쏠죠 근접이면 딜러 0.5초만에 없어져 강렬 도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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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스쿨아 망치 끌고가고 타이어 3킬 나머지 처리 크흫 어이 딜렁 왜이넣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